똑같은 믿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금식 기도를 해도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면해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닌 같은 조회 안에 함께 예배드린 사람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보곤 4장 25절에서 26절로 온 본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늘이 3년 6절 동안 닫혀 있을 때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억적인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보곤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어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과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부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도 그들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보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보내십니까? 하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시돈 땅, 사르밭 한 과부 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곤 4장 25절에 과부라는 단어와 또 누가 보곤 4장 26절에 과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글에는 동일하게 같은 과부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씌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곤 4장 25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어서되 이 과부라는 원어는 신약성립은 헬라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우 원문에는 케라입니다 케라라는 이 헬라우는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면 카스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카스마에서 파생된 그 헬라 말이 케라입니다 그리고 역시 카스마에서 유래된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케일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유래가 카스마에서 유래가 된 오늘 케라 그리고 케일로스 이 단어가 오늘 누가 보곤 4장 25절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어되 엘리아가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에게도 그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시돈땅 사렙다 한 과부뿐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라는 누가 보곤 4장 26절은 귀내라는 헬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두 사건을 두 과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아 시대 때에 엘리아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유명한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엘리아 시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섬기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돈땅에 있는 사르밭 여인은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이들은 바할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 과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에게 엘리아를 보내셨을까요? 엘리아가 여자를 차단하고 싶어서 차단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광유상 17장 9제를 보면 너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엘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돈땅 사르바스에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거기 과부에게 명령하였으니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해서 명령하셨다는 이 명령 사르바스 요인이 이 명령은 함께해서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받은 요인입니다 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두 과부 이야기를 보면서 대조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많은 여인들 과부들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방울 내리지 않는 이 시대의 참혹한 역사는 이때의 상황을 얼마나 참혹하게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처참한 환경이 있을 때 엘리아를 사르바스 요인에게 보내셔서 뭘 하셨습니까?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랑성 17장 16제를 보게 되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양식 걱정 없도록 경제적인 문제가 없도록 계속해서 가루통에 가루가 채워졌습니다 엘리아가 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엘리아가 했지만 배후에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사르바스 요인에게 보내셨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세가루가 계속 채워지는 어쩌면 평생 이 여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살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사건은 유랑성 17장 17제를 보게 되면 이 사르바스 요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병대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시 엘리아를 보내시더니 이 죽은 아들을 숨이 끊어진 아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사르바스 요인만 도우실까요? 우상승배란 그 땅에 있는 이 시돈이란 땅이 어떤 땅이냐면 당시에 엘리아 시대 때에 유다 민족을 통치하던 왕이 있었습니다 아베란 왕이었습니다 이 아베란 왕은 시돈 민족의 왕의 딸인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이 시돈 땅에서 시집을 온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이 여자는 시집을 오면서 가지고 들어왔던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의 열황의상 16장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할신과 아시라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땅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방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이 아방을 설득을 해서 하나님만 섬기던 이 민족이 온 땅에 바할신전을 세우고 아시라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무차배를 죽였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이세벨이 이어서 아방은 이 아내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나갔습니다 심지어 열황의상 19장 1절에 보면 엘리아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왜 이스라엘 많은 과부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외면해 버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한 이 여인에게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셨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기는 본의심을 받지 아니었다는 이 과부, 케라, 그리고 카스마, 케일로스 이 의미를 네 가지로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방법대로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내 방법으로 하다 보니 무엇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속수문 책임이 하는 일마다 다 싫대입니다 가지고 있던 것조차 다 잃어버렸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것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요인들을 가르치는 케라와 그리고 카스마, 켈로스 첫 번째 이 의미가 뭐냐면 케라, 카스마에 유래된 이 말은 하품하다 하품하다 뜻입니다 하품 언제 합니까? 졸릴 때 하품합니다 신앙생활이 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신, 아시라신을 섬기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신앙생활이 하품합니다 졸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케라, 카스마 이 헬라의 의미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입니까? 언제 하품합니까? 지루할 때 하품합니다 오늘날 예배가 지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지루합니다 신앙생활이 지루해요 권태길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귀찮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품이 나옵니다 하품신앙입니다 놀랍게도 하품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많은 과부들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보내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점점 신앙생활이 하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는 보내심을 한 명이도 받지 않았다고 성경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제 또 하품합니까? 게으른 사람들이 하품을 많이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하품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배 생활이 게으릅니다 기도도 게으르고 교회 몇 발자국 나온 것조차도 게으릅니다 귀찮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케라엘 카스마엘의 사람 케일로스 원래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누가복음 4장 25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단 한 명이도 보내지 아니하셨다 대신에 살았다 이 여인에게 보내서 가루통에 새가루가 계속 채워지고 자식 축복 주시고 이 의미를 하나님 우리 주님이 대조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었습니다 예배를 권태기를 느끼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잠자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전혀 우리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았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그 전에 오늘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이 과부에 대해서 케라에 관한 카스라엘의 의미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가 보면 1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엄부로 갔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을 때에 천사와서 그를 밭으로 나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엄부에 간 이 부자가 나군에 있는 나사로에게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요 그 손가락으로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 하나인가 엄부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을 말합니다 그때 나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 보금 16장 2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그 길을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여기를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구렁텅이 이 말이 케라임 카스라임 이 말씀이 어디서 여쭈습니까? 오늘 바로 누가 보금 4장 2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니 이 과부라는 말이 바로 케라 카스라와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구렁텅이가 케라 카스라입니다 그 구렁텅이 어디 있습니까? 나군과 엄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중간지대입니다 구렁텅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이 중간지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나군 단위가 엄부도 아닌 중간지대 천국도 지옥 단위인 중간지대 구렁텅에 빠져 있는 사람 오늘날 적당주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적극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지대에 머무는 사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 자기를 원하느라 내가 차지도 더 없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함에 토하여 내버린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고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고 보살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품하는 신앙이요 두 번째는 중간지대에 머무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누가 보면 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들 중에 단 한 명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오늘 이 케라라는 누가 보면 4장 25절에 과부에 대한 이 헬라 원해가 케라 카스마에서 유래가 되는데 카스마에서 또 한 가지 헬라가 유래가 됩니다 그 유래된 단어가 케일록서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이 과부를 통해서 주시는 어근입니다 이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갱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두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이 입술이란 말이 바로 누가 보면 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있으되 이 과부가 바로 케라 켈로서 켈로서란 이 가스마에서 유래된 이 헬라가 바로 입술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갱합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는데 마음은 멀리 가 있습니다 전혀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요? 사람의 계명을 좋아합니다 교회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 없어요 듣기 싫어요 성경 말씀은 듣기 싫은데 세상 소리에 귀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르쳐 나를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합니다 그런데 전년 마음은 딴 판입니다 세상으로 나가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누가 보금 4장 25절에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있어도 그들에게는 단 한 명이 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살았다 이 여인에게 과부가 한 사람에게만 보내셨다는 이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케라라는 이 카스마에서 유래된 이 헬라우 이 과부라는 이 의미 속의 한 가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날마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을 수가 없는 우리는 행동을 소위 믿음 안에 있으면서 늘 바람쥐 체바퀴 돌아가듯이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기도를 줄기차게 하는데도 전혀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로마스 3장 13절을 소개합니다 송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 입술이 바로 케라임 켈로스임 카스마에서 유래된 오늘 누가 보면 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가 있어도 이 과부의 같은 헬라우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에 뭐가 있습니까?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지금 말씀합니까? 성격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실 말씀입니다 오늘날 소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독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게시록 12장 9절에 뱀은 마귀 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입에 와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독사의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전부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격 말씀 그 다음 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무엇이 있다니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있습니다 항상 저주 섞인 말을 하고 악독이 가득하자마는 악독이라 말은 악한 말과 독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소위 믿음의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없도록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가정에 개택근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장시간 동안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마음 속에 무신각 잔뜩 눌려있는 중압감 속에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입니다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가족들이 장시간 집안에 계속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말 한마디 자칫 아무렇지도 않는 말 한마디 던졌더니 이것이 큰 상처가 됩니다 때로는 독이 있는 말이 되고 독설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독설이 나고 독사의 독이 있는 그 입을 통해서 계속할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나 로마서 3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곳마다 발을 내딛는 곳마다 뭘 합니까? 피 흘리나?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한테 전부 상처냅니다 그거 상처내는 데 빠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성들 전부 상처냅니다 오늘 26절에 소개되고 있는 사렙다 한 가부 뿐이었다 이 시도는 어떤 곳입니까? 발신과 우상을 섬기는 중심지입니다 바로 이 시도는 유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나요?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귀내 헬라의 귀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오랫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대로 와 자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라반 요인 우상의 중심에 있는 그 지역에 이 요인을 찾아가셨을까요? 이 요인은 어떤 요인입니까? 말씀 받은 요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엘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렙다 그 과부에게 내가 명령하였으니 내가 그에게 너한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고 순중하는 여자입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마지막 남은 가루 한움 금과 기름 조금 가지고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요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해서 자신들이 마지막 먹을 음식을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내어주었던 이 요인이 바로 사렙다 요인입니다 이 요인이 어떤 요인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 두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자식에게 복을 주시며 경제적인 문제를 오늘 살았다 요인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끝까지 어떠한 악조물 속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남은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하나님의 살았다 요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 줄은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내, 이 귀내라는 이 의미를 어디에 써주고 있습니까? 사도 행전 13장 50절에 보면 귀부인이란 뜻입니다 이 귀부인이 바로 귀내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말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안을 것이오 내가 너를 업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등에 업으시겠다 했습니다 누구를 업습니까? 남은 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은 말씀하시기를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거래할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나는 너를 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안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을 저는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로 여러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하였느니 우리 신앙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빌리포스 1장 20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께서만이 존경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끝까지 남아있는 자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은요